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변모하여 그들과 만나 대화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함께 올라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세 명의 제자 우리가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그 산에서 내려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간 이후에도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여 너희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책망을 계속 들으셨어요. 그 이전에도 어리석다는 말도 들었고 깨닫지 못한다고 혼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또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 극명한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변화함에 있어서 정말 더디게 변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변화도 역시 굉장히 더디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더디게 변화되긴 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변화케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오늘 제목을 변화산에서로 잡아봤는데요.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변화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예수님께서 변모를 하시는데 이 변모 사건이 있었던 이 날이 언제냐 엿새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엿새 후라는 말은 언제부터 엿새라는 이야기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순환을 당할 것, 고난을 당할 것과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던 처음 입을 열어 그 말씀을 해주셨던 그때로부터 6일이 지난 제 7일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6일밖에 안 지났는데 참 우리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6일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는 더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또 나에게 주신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6일 전에 있었던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잘 기억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창교 목사가 전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지라도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도 예수님께서 큰 마음 먹고 앞으로 자신이 이제 감당해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신 그것도 처음 입을 때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엇을요? 앞으로 내가 순환당할 거다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고 6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처음 이야기하면서 엿새 후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엿새 밖에 지나지 않은 이때에 이 변모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구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이 수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였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오늘 이 변화 사건과 그리고 개세만의 동산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만큼 주님께서 이 세 명을 특별히 생각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같은 내용의 본문이지만 누가 보금 9장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 보금 9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변모 사건을 보기 직전까지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깊이 졸더니 그랬어요 깊이 잤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괴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주시기 전에 마치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만큼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께서 간절히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은 근거리에서 그 예수님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도 같이 슬피 울며 기도하다가 어떻게 깊이 잠들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요 항상 보면 깨어있어야 될 그 시간에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특별한 시간 속에 주님이 일부러 따로 데리고 가서 함께 나와 깨어있어 달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함께 깨어있지 못했어요 이 세제작권이 있겠습니까 그저 이들은 제자들 전체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것이 당시 제자들의 현실이었고 실상이었습니다 그 변화되어야 되는 그 자리 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큰 경험을 하고서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때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깨어있어야 될 때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 아무리 큰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주여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우리 삶의 부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남 땅에도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라라라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 깨어있는 한 해를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생활에 깨어있자 말썽과 기도로 깨어있자 섬김과 전도의 삶에 깨어있자 함께 깨어있어야 되는 그때에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우린 절대로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결국 변모산 사건이죠 예수님의 변모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 때 변모했습니까 자다가 졸다가 변모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씌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자다가 졸다가 변모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변모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변모를 하셨냐 그랬냐면 그의 옷에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났는데 마치 그 예수님의 옷이 너무 하얘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빨아가지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신색이 너무 광채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광채는 어디 바깥으로부터는 어떤 빛에 의하여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서부터 이 밝은 빛이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밝은 빛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놀라운 것은 그 변모하신 예수님이 누구와?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더 놀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엘리아는 이 지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와 변모하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우리의 스승 되신 저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아가 있는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메시아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변모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언약 체결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그들이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모세와 엘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보금 언약 과거에는 율법을 통한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대세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사건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선지자적인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죠 이게 선지자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대세사장적 사명을 향해서 더 집중하십니다 이 대세사장적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희생당함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건 그것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 그 전에 나는 순환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야 나는 이 땅을 성기로 왔고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바로 너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이곳에 죽으러 온 거야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살 수 있어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 모세와 엘리와의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부지중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요 덜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쯤 죽을 것을 알고 그 죽음을 준비하려고 할 때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오늘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얼마간 후에 당신은 별세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본 9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별세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죽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3일 만에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그 길을 준비하며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에도 주님은 지금 무엇을 가장 근심하고 걱정했냐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걱정해 제자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그들이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고 보금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철없이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이 철없는 제자들 이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위로가 될까요 주님께 소망이 될까요 아니면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근심거리 걱정거리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주님께 걱정거리가 될까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더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 믿을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 자기들과 별로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면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때문에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근심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끝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가 변화산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주님께 조금씩 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상남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모 현장을 보고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와 엘리아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세 개의 초막을 짓고 세 분을 이웃에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마가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설명을 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그가 무서워하여 무슨 말을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의식 가운데 툭 튀어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할 때에는 생각하고 말할 때일까요?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 말할 때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는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왕이면은 더 멋진 말로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더 그럴듯한 말로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툭 나오는 말은요 원래의 내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의 나의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아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오늘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찬란한 영광을 누구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새 초막을 지어놓고 이 세 분을 모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내려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 찬란한 영광을 우리만 누리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예수님으로만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셨나요? 베드로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자들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만을 알고 살아가면 우린 절대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이고 모두의 예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살고 제7일째 되는 날 이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이 하루를 보내는 겁니까?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훈련장이에요 우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재충전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그리고 직종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생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영적인 새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을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 증거의 사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사명입니다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아마 직장 생활이 만만한 줄 아십니까?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내 일을 할 수 없는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직장에서 뭔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한번 살아봤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망하던가요? 아니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뜻을 정하고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해보기도 전에 안 돼, 안 돼, 안 돼, 힘들어, 힘들어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나의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 믿고 뭐 하려고 맨날 말씀 듣고 아멘하면 뭐 합니까? 내 삶 속에선 전혀 그게 실천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날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청정한다는 거잖아요 청정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새긴다는 것은 내 마음판에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새겨서 집어넣는 거예요 새겨서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제자들은 도무지 새겨듣질 않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감안해 보십시오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너희가 오늘 이 변한 산에서 본 것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언제까지?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때까지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너희 침묵해야 돼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것을 마음에 담기는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담기는 했는데 의문이 생겼어요 자, 10절 말씀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대체 뭐냐 하고 세 명이서 자기들끼리 수근거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엿새가 지난 이 날 그들은 이 변모산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대체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6일 전에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난 순환당할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사흘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새겨듣지 않았던 거예요 새겨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결단을 하고 해주신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있단 말이죠 왜 여러분 새겨듣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듣기 싫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겨듣질 않아요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과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뒤집어 얻고 세상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서 지금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그거 갖고 지금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순환당한대요 죽는데요 부활한대요 그게 그들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새겨듣지 않으면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도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다 한쪽끼로 듣고 한쪽끼로 다 흘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말락에서 4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아가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사두기인들 다 아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 땅의 종교인들이라면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의문이 생긴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변모산에서 엘리아가 이 땅에 온 것을 봤어 그런데 엘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만 나누더니 어떻게?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서기관달 말에 의하면 반드시 엘리아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아가 오늘 보니까 오기는 왔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라진 거야 그렇다면 대체 진짜 엘리아가 오기는 오는 겁니까? 엘리아가 와서 말라기 선자가 얘기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는 하는 겁니까? 오늘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문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엘리아가 먼저 와서 뭔가 당신이 오는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엘리아가 오기는 오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의 말이 옳도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엘리아가 왔다? 안 왔다? 엘리아는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엘리아는 누굽니까? 세례의 요한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단지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바로 선지자가 말했던 그 엘리아는 세례의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미 왔다 그런데 단지 사람들이 그 엘리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지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새겨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는 마치 연한 숭가 같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 별 볼일 없고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는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된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메시아 상을 가지고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메시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대체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곳이 있다고 한 남 목수 출신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자신들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함부로 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새겨 듣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깨어있어야 될 때 깨어있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는데요 저는 진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또 우리 그 교사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상남교회는 인구 절벽을 거의 경험을 못하고 있어요 매주 새아기들이 출생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복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미래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새벽에 막 나와가지고 같이 율동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받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해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맛있게 먹고 오뎅도 먹고 국밥도 먹고 집에서 안주는 컵라면도 와서 새벽에 와서 먹고 얼마나 행복한 지난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좀 같이 깨워서 하자 그러면 좀 같이 한 번이라도 좀 깨워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회개할 지어다 꼭 내 새끼가 나와야만 이 자리에 나오느냐고 매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제 새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한 번 해보자고 교회에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단신 목사도 그 힘든 중에도 일주일 안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저 한 번이라도 좀 나와봐야죠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안 나와 깨어있어야 될 때 같이 깨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랄랄라 부흥회 일일 찬양 부흥회 고난주간 다니엘 기도회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같이 깨어있자고 하는 건데 내가 한 번 지켜볼 거예요 진짜 한 번도 안 나오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 거지 그건 상랑교의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같이 깨어있자는데 왜 혼자 잠들어 있느냐고요 왜?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 생각으로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제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들으세요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다음 주에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고 물어보면 어려운 푸시라도 생각이 나야죠 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았으니까 새겨듣지 않으니까 그냥 다 흘려버리는 말씀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만 그냥 끝나버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변화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산에서의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결국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 변화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